안녕하세요 나는 고무린이다. 나고다TV의 고사장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물건은 폐기서류입니다. 작업지입니다. 작업지. 안에 보이는 하얀색 종이를 빼내기 위해서 겉지, 속지, 철 등을 분해를 해야지 화이트지, 지역 따라서 목발, 신종이, A4G 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. 우리 일이 분리를 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꼭 폐기물 같지만 열심히 분리해 가지고 목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간 날 때 이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한쪽 구석에다가 이런 작업할 물건들은 항상 쟁여놓으면 나중에 일 없을 때 작업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대박나십시오.